가슴이 어디서 찍는 거야? 가슴이 어디서 찍는거야? 저도 그 엄마가 아쉬워야 돼 너무 잘 안가서 죽을래 오늘 아침에 오는 강아지 오는 날 오는 날 오는 날 뇌 오는 날 지금 음식을 못 건드리게 되어있네 에메랄드 빛바다 눈부신 백사장 멀리 보이는 세부 본섬까지 그야말로 꿈의 전경이다 그야말로 꿈의 전경이 좀 더 악하고 누굴 이건 치고 이건 치고 미친 치고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아 팡팡을 따라와서 가만히 있어봐요 그냥 가만히 있어봐요 그냥 가만히 있어봐요 가 가 수밀런 두 번째날 새초미와 쨔까니의 성화에 모래놀이를 하러 샌드바로 향한다 수밀런 bts 헤롤드 한국매영이 쓰면은 그야말로 메뚜기인데 헤롤드가 쓰니 잘 어울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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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매영이 쓰면은 그야말로 메뚜기야 제리피쉬에요? 아이고 거대한 제리비쉬 아니 엄마 아 아아 안 켜지는 고포로 악도 아 일로 들어갔네 물이 죽었네 죽었어 빈하이 티비와 함께한 고프로 세븐. 결국 스밀런 바다에서 사망하고야 말았다. 안 켜진다. 죽었다. 아 여기 있네. 우와 마라다. 잡아 잡아. 설탕. 아기 fist. 아기 fist. 아기 fist. 설탕, retailer, 다paragus. 설탕이וной륵. 여기? 상어! 아빠, 이거 상어. 상어. 오늘도 이렇게 수밀론의 하루가 간다. 먼저? 왜 수밀론이야? 여기 이름이야. 수밀론 아일랜드. 수밀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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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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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? 왜 이렇게? 왜 이렇게? 왜 이렇게? 뭐? 헤어 헤어 뭐지? 아기 상어 밥 주는 시간 리조트 직원이 미끼를 들고 상어를 부르고 있다 아주 고급 음식을 먹는 상어들 물이 얕아서 그런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아우 발이 너무 따가워 아우 고생해 아우아우아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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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기 상어 찾겠다고 꼴값 떨다 늦어버린 한국매왕가 필리핀 처남 음 아저씨들 이거 고친다 나일론 줄로 대나무 평상을 고치는 직원들 필리핀 에서는 이 나일론 줄이면 배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또 다른 필리핀의 만능 도구다 참 보면은 필리핀 남자들 진짜 잘하는게 끈이나 밧줄로 어디다 묶는 거를 정말 잘해요 뭐라고야? 샤크 잇댓? 응 하나둘 하나 둘 셋 하루두 하루두 돈다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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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돈다치 어 뭐야 그거 코랄 긁혔어? 포비돈 포비돈 기다려라 봐봐 매직이다 터치 터치 해봐 나이스 나이스 응 왜 왜 아 아 사행이네 옛날엔 빨간약을 바르고 나서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뿌리자마자 말라버린다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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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